그리고 그 철기가 몇 면이 내려와서 우리의 뭐가 됩니까?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이 금속문명이 이제 꽃을 피게 되는데요. 금속활자 인쇄술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엘고 부통령 얘기했었죠, 잠깐. 엘고 부통령이 2005년에 우리나라 디지털 포럼에 와서 이 한국은 지금은 제2의 디지털 혁명이고 제1의 디지털 혁명은 언제였냐면 바로 금속활자 인쇄술이었는데 이거를 조선에서 가져간 것이다. 스위스 박물관에 그게 있다. 당신들이 조사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서 이제 우리나라가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걸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양에서는 구텐베르크가 인쇄와 지식혁명의 시조가 되었다라고 구텐베르크 인쇄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인쇄술을 천년에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봐요. 1천년 내에. 그래서 인쇄술이 불취가 되어서 종교개혁도 일으켰죠. 여기 보면 종교개혁 때 썼던 95개조 반박문입니다. 그다음에 이 금속활자 인쇄술이 지식정보에 혁명적 대량 생산을 나와서 르네상스, 종교개혁, 산업혁명, 시민혁명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금속활자 인쇄술로 대량 생산을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문명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마인츠, 이곳은 구텐베르크의 고향이에요. 살던 곳인데, 고향인데 여기에 구텐베르크 박물관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갔다 왔어요. 그래서 마인츠에 갔다 오니까 거기에 보니까 한국관이 있는 거예요. 조그맣게나마 한국관이 있습니다. 한국관이고 아래쪽에는 인형 모델이죠. 이렇게 인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직지가 1377년에 흥덕사에서 청주에 있는 흥덕사에서 가장 먼저 프린트되었다라고 이렇게 써있습니다. 작게 써있어요. 누구도 좀 쉽게 알지 못하게 이렇게 써있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인정을 받은 거죠. 구텐베르크에서도.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직지라는 거, 직지를 알고 있지만 직지보다도 138년 빠른 금속활자 본이 있습니다. 난명천화상송증도가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에 실제로 금속활자 본을 찍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있는데 문헌은 없었는데 최근에 발굴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13세기까지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통령의 문제제기에 의해서 그 뒤에 대구 MBC에서 만든 게 있습니다. 다큐가. 구텐베르크 고려를 훔치다. 그냥 단순히 영감을 받아가지고 구텐베르크가 만든 것이 아니라 구텐베르크가 3년 만에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왔냐면 바로 교황사절단이 가지고 와서 그것을 그런 어떤 설계도라든지 그런 것을 주고서 만들라 했던지 어쨌든 간에 그것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인쇄술은 고려의 기술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어떤 인쇄술의 형태가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구텐베르크가 계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구텐베르크 박물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계량술이에요. 계량했던술이고 처음에 만들었었던 32행 성서인가요? 52행 성서? 성서가 있어요. 그 성서에 보면 모래알 자국이 있습니다. 모래알 자국은 우리의 인쇄술에 있는 겁니다. 있는 거거든요. 그 방식 똑같은 방식. 그러니까 처음에 방식은 우리 방식을 썼는데 그걸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목판 인쇄술이 탄생한 이후에 500년 동안 활자 기술을 발전시켜서 그게 자연스레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금속활자 인쇄술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판도 보면 세계 최초의 목판 인쇄술이 경주 불국사의 무주정광 대다라니경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있었죠. 그래서 세계 최초의 목판 인쇄. 그다음에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인쇄술이 전부 다 있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서양으로 가게 되면서 전세계 문명의 어떤 혁명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L95도 2005년에 와서 이거는 첫 번째, 디지털 혁명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프랑스의 앙리 쥐베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병인양요원 때 왔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선과 같은 먼 극동의 나라에서 우리가 경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집에도 책이 있다는 사실이다. 책이 있다는 거예요. 책이 있다는 건 뭐예요? 인쇄술이 발전했다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왕조를 위주로 한 어떤 인쇄술만 좀 있었지만 나중에 되면 족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의 집에도 다 책이 있더라. 야, 이거 우리 프랑스가 뭐 쉽게 얘기하면 요즘처럼 선진국인데 우리도 책이 그렇게 없는데 진짜 자존심 무너지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